여러분 타토이스트 다 끝내셨나요?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정할 때는 줄거리도 좀 단순하고 쉬운 영어로 소설을 읽을 수 있겠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설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정했는데 매일매일 우울한 수용소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을 다 같이 우울하게 만들어드린 게 아닌가 그런 후회도 중간에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다 끝내고 나니까 또 배울 점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느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읽을 책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4월 15일부터 메리 포핀스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책은 12챕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챕터씩 읽으면 4월 30일날 딱 끝날 수 있는 진도입니다 매일 한 챕터씩 읽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책 준비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책에서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미래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랄레는요 처음부터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생존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내일을 생각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살아요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은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나가겠다 자유의 몸이 돼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페이지에서 벌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랄레 makes a vow to himself I will live to leave this place I will walk out a free man 나는 살아서 이곳을 떠나겠다 나는 자유의 몸으로 걸어 나가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나니까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걸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걸어 나가면 누구와 무엇을 하겠다? 희망도 가지게 되고 방법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미래를 내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래를 그려가는 그 모습 그 모습에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식입니다 랄레는 여기서 자기가 살아나가려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러니까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대목은 204페이지인데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기타를 거의 죽일 뻔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보통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하면 그게 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죽거나 살거나 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랄레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더라고요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지식이 없어서 나도 죽을 뻔했고 기타도 죽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팔자나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런 내 상황 그게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물론 아우슈비츠 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루하루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1, 2년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가 올해와 내년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을 어떤 분야의 지식을 쌓아 올린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랄레가 여기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지식에 달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대한 많이 알고 배우고 하는 것이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달려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Life Goes On 입니다 저는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아니 정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 남은 것만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필로그를 읽다 보니까 세상에 감옥에 또 가고 그동안 사업해서 벌어놓은 돈을 모두 나라의 몰수를 당하고 또 어디 막 숨어가지고 또 도망다니고 비엔나로 쫓겨가고 파리로 쫓겨가고 그러다가 배를 타고 시드니에까지 가는 그래서 호주에 정착을 했다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인생에 겪어야 되는 힘든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저는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와 정말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랄레와 기타는 아무렇지 않았다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겪어봤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가 견디기 힘든 힘든 일을 겪게 마련이겠죠 물론 아우슈비츠 만큼 그렇게 막 죽고 사는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각자 다 자기에게 힘든 일이 한 번쯤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일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다른 힘든 일들은 상대적으로 난 한 번 겪어봤으니까 그거보단 좀 덜 힘들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 어떤 역경도 내가 그거를 잘 버티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거는 나에게 경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랄레와 기타처럼 또 감옥에 가고 또 쫓겨다니고 또 가진 재산을 다 뺏기는 그런 일을 겪어도 난 한 번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에필로그가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정말 인생은 계속 되는구나 한 번 힘든 일에서 탈출했다고 그게 끝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 동안 타토이스트 오브 아우슈비츠 같이 읽으셨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인증해 주시는 거를 읽으면서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게 됐고 확실히 혼자 읽는 거랑 북클럽에서 같이 읽는 거랑은 많이 다른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약간 무거운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자 다음 책 이 메리 포핀스가 더 기대가 많이 돼요 이게 조금 더 명랑하고 활기찬 내용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은 4월 14일날 올려드리겠습니다 읽기 시작하는 건 4월 15일날 읽기 시작을 할게요 그 전에 책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